자 오늘의 용의자 BBG구만 각자 이름이랑 그러면서 맡은 역할을 한번 얘기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은하입니다 저는 든든한 맏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저는 BBG에서 비중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구만 저는 끝판 네트 엄지입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오늘 나온 이유는 컬투쇼로 인해서 성공의 맛을 맛보고 싶어서 저희가 나와봤습니다 저희 오늘 데뷔 BBG로 맛을 보고 싶어서 네 BBG 맛으로 성공의 맛 자 신곡 제목이 뭐야? 밥 밥입니다 밥 밥 투밥이구만 그 컨셉을 얘기한다면 신났습니다 미쳤습니다 신났습니다 오 좋은데? 비빔밥을 먹을 때 이건 꼭 들어가야 하는 꼭 그 이유 있잖아요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한 가지 저는 콩나물이라고 생각해요 콩나물? 아삭아삭 씹는 맛 네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신비는? 저는 고사리 왜냐면 나물 중에 고사리를 제일 좋아해서 고사리를 고사리를 좋아한구나 콘도 고사리 맞아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위에 노란 계란후라이가 안 들어갑니다 아 계란후라이 짱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고추장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아 고추장은 반찬이라고 안 치지 않아요? 반찬이라고 안 쳐서 맨밥에 고추장만 비벼도 맛있는데 아 그렇죠 사실 맨밥에 콩나물이나 이런 거 보다 고추장이 그렇죠 자 그래요 오늘 BBG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자 BBG 어서오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BBG입니다 BBG로 데뷔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 이틀 됐습니다 아 약간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긴 한데 뭔가 익숙하면서도 되게 어색한 느낌이라서 어 그렇지 그렇지 한 분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BBG의 은하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G의 신비입니다 신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익숙한 듯 뭔가 설레기도 하고 맞았어요 그렇지? 네 우리 여자친구에서 우리 세 멤버가 또 따로 뭉쳐서 네 BBG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브리핑을 좀 해드릴 테니까 맘에 들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방송놈들이 열심히 준비했어 오 음악 하면 줘볼까요? 아무 말 못하겠다 탄탄한 실력과 신선함으로 모장한 경력직 신입 BBG의 은하 신비 엄지 2015년 1월 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로 데뷔해서 역주행 신화를 이루며 각종 음원 차트 올킬과 K-POP 최우상 음원 부분 본상 베스트 여자 그룹상 등 국내외 시상식에서 상인한 상은 전부 싹쓸이! 그리고 지난해 5월 최정상 걸그룹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약 9개월 만인 올해 2월 9일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뒤흔들러 재대비한 은하 신비 엄지 첫 번째 미니앨범 빔 오브 프리즘 타이틀곡인 밥밥을 포함해 총 7곡으로 구성 각각의 색깔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룬 팔레트 같은 앨범으로 벌써부터 호평이 마구마구마구 엄청 쏟아지는 중 이제껏 보여주지 않은 색다른 모습과 노려나므로 무서운 성장세를 기대하게 만드는 진정한 핫루키 BBG! 괜찮아요? 너무 멋져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완벽한데요? 앞으로 컬트쇼로 인해 성공의 맛 볼 거라고도 말씀해 주시면 아 컬트쇼를 통해 가요기는 마구 비비고 성공의 맛을 보기 위해 자 우리 BBG를 자세하게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데뷔예요 아 그러게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이러고 있네요 셋이 데뷔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같이 뭉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서로 뜻이 좀 서로 뜻이 잘 맞고 뭔가 함께 그룹 활동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마음이 많아서 셋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주가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유주는 약간 좀 외롭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외로움은 없을 것 같아요 셋이 하나 맞아요 맞아요 그치 그치 저희는 셋이서 항상 즐겁고 든든합니다 맞아요 든든하고 자 BBG 무슨 뜻인가요? 네 일단 간단하게는 저희 멤버 은하씨와 신비씨가 분명히 은비예요 그래서 끝글자 비비를 따서 비비와 엄지의 지가 합쳐져서 비비지가 되었고요 조금 더 멋있는 뜻을 부과하자면 비비드한 데이즈 해서 S를 Z로 바꿔서 다채로운 음악적인 색깔들로 여러분들 앞에서 다양한 음악 칠한 색깔을 보여주자는 거 네 보여주겠다 해서 비비지라는 멋진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딴 이름 있었죠? 네 있었어요 많았죠 뭐 있어? 나 궁금해 그런 거 왜냐면 두 번째 데뷔라 되게 예민하잖아 사실 그렇죠 예민하죠 근데 뭐 새친구도 있었고요 네 괜찮은 친구도 올리고 새친구도 있었고 새친구도 괜찮다 근데 뭐 들을수록 괜찮긴 했는데 맞아 맞아 영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뭐 옛날 색깔이 좀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소울메이트도 있었고 소울메이트도 있었고 약간 그런 친근한 느낌의 이런 거 같아요 여러 개 있었는데 좀 더 생각이 안 나 그만큼 비비지가 내리기 좀 바꾸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 같아요 비비지가 네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되면서 언제 일곱 곡이나 들어갔을까요? 맞아요 왜 많이 준비했을까? 알차게 저희가 데뷔를 푸짐하게 저희가 비비지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모두가 욕심을 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 같아요 저도 오면서 밥밥이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진짜요? 여자친구 느낌이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대신 술곡에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좀 녹여보기도 하고 네 그래도 밥밥이 타이틀곡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정의해서 딱 타이틀곡이야 이러고 왔어요?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죠 약간 이 노래는 그냥 회사에서 나중을 위해서 아마 받아놓은 그런 곡이었는데 그걸 저희한테 회의 때 한 번 들려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약간 기억에 조금 남아서 제가 이렇게 유산소를 하게 되면 케이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수혈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딱 케이팝이 주는데 딱 이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밥밥을 수혈송이네 수혈송 네 그때 들었던 밥밥을 너무 듣고 싶어서 보내달라 했는데 그 보내서 그 걸으면서 들으니까 나 이 노래를 진짜 하고 싶다 욕심난다 몸이 막 움직인다 에너지송이네 네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맞습니다 아 진짜? 네 어필을 했어요 멤버들이 적극 추천을 한 회사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잘 돼야 되겠네 무조건 맞아요 열심히 해줍니다 유산소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운동할 때 새해 들어서 운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위에 계신 분 아께 걷는 분들 맞아요 산책할 때도 전부 마스크 쓰고 운동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아까요 그럴 때 산소를 주시는 아 어 좋다 산소 산소송 산소송 아름다워요 좋아요 오투송이죠 오투송 오투송 밥밥 왜 제목이 밥밥이 됐을까 어 일단 그 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겹다 뭐 같이 춤을 추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는 밥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 진짜 먹는 밥이요 근데 일단 이 우리 계란이 먹는 밥식이네요 밥식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도 내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이게 밥을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날마다 드셔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안 돼요 맨날 먹어야 되고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뭐 뭐 세끼 드실 때도 있지만 뭐 두끼 드시고 이러지만 이게 그냥 딱 그때만 먹으면 안 되고 하루 종일 밥 생각을 하기는 해야 돼요 응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모이 날까 그럴 때 비비지의 밥 밥을 들으면 후회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랜만에 너 밥은 먹고 사냐 맞아요 맞아요 밥 잘 먹어라 네 그러니까 요즘엔 뭐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밥은 먹어요 조금씩 먹어야 돼요 맞아요 진짜 밥 치면 살아야 되는 이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밥도 그래 상당히 발라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뮤직비디오는 제가 아직 안 봤거든요 어떤 컨셉이에요 뮤직비디오는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약간 느낌은 저희 이름처럼 약간 비비드하고 완전 통통 튀고 뭔가 되게 다양한 그런 스타일링이랑 이런 느낌들이 나와서 굉장히 보시면서 재밌으실 겁니다 색깔이 되게 다채로워요 되게 컬러풀하고 보는 맛이 좀 있고 맞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그 사진만 제가 보고 있는데도 아주 컬러풀한 느낌이 맞아요 아우 좋네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안무도 거기에 이제 잘 맞췄을텐데 네 어떤 컨셉으로 또 안무를 짰는지 포인트 안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막 쇼케이스에서도 포인트 안무 설명해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하나만 꼽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아 그 정도로 많아 네 이번에 좀 킬링파트가 많아서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안무를 뽑자면은 이렇게 삿대질을 삿대질을 갑자기 넵타 삿대질을 하는 안무가 있어요 삿대질을 하고 네 하고 이렇게 탕탕탕 해서 이렇게 딱감을 혼내주는 하나로 먼저 삿대질 했다가 새끼손가락 약지 하고 중지로 튕겨줍니다 빵 네 이런 포인트 안무도 있고요 그럼 살짝 노래랑 함께 아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게 나옵니까? 엄지 파트랑 은어 언니 파트 나오는데요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렛츠고 이렇게 왼손 되어야 되는구나 네 바꿔가면서 처음에 하면 굉장히 오 이상하다 맞아요 맞아요 오른손은 잘 되거든요 아 그러네 왼손이 왼손이 이렇게 막 같이 되고 이래서 이게 잘 되면 뭔가 쾌감이 조금 있어요 네 약간 치매방지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한 손만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노래가 뭐 산소도 주고 뭘 하는 거야 잔해온의 자극 약도 주고 치매도 예방하고 너무 좋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건강성이네요 진짜요 건강성 자 일단은 노래를 좀 들어보고 올게요 네 네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비지의 신곡 바빠 자 들어볼까요 노래 나오는 동안 저는 뮤직비디오를 봤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색감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래요 비비지 뭐 준비하는 동안에 어땠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시간도 많이 가졌고 그 시간이 그 안에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취미를 또 갖다든가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는 사실 어 그 이제 셋이 함께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네 결정하고 나서는 그냥 데뷔만을 위해서 계속 달렸고 정말 회사분들이랑 미팅도 너무 많이 하고 사실 이게 미팅거리라는 게 그렇게 뭔가 정해져야 생기고 매주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서 뭐 할 게 없으면 괜히 만났다가 네 그쵸 근데 이제 회사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준비가 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맘이 조급하구나 매주마다 하고 싶어서 이번 주는 미팅 안 해요? 이번 주는 미팅 안 해요? 뭐라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수다라도 떨고 싶은 거예요 회사분들이랑 맞아요 그래서 항상 미팅 언제 하냐고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답답해가지고 보고 싶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노래 받은 거 아무거나 있으면 들려주시라고 맞아요 그 한 곡으로 한 달 버틸 수 있고 맞아요 한 곡 받으면 너무 좋아서 그걸로 맨날 맨날 듣고 숙소 스피커로 막 틀어놓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드디어 데뷔를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셋이 숙소 생활을 해요? 네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은하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은하씨가 얼마 전에 팬카페에서 뜻하지 않게 팬의 어머님을 모욕한 사건 이게 뭐야? 와 탈룰라? 와 탈룰라급?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뭔 얘기에요 이게? 이게 그 제가 댓글로 공식 카페에서 팬카페에서 댓글로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팬분께서 피자 사진을 올리시면서 아 모양은 좀 구려도 괜찮았던 피자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올렸어 팬이 올렸어 일단 네 사진을 보고 제가 조금 어 다소 많이 구린데 라고 답장을 이렇게 답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저는 다른 댓글에서 막 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아 은하님 빨리 위에 가서 댓글 좀 보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 그런 거 있구나 근데 그래서 올라가본거지 아 그 은하언니 막 이러면서 올라가보세요 지금 언니 막 실수하셨어요 어 무슨 일이지 이러고 올라가봤는데 어머님 핀 피자라는 어 어머니가 만든거였어 네 어 어머님 핀 피자가 고리다고 한거야 네 고리다고 해버린거죠 그래서 다소 많이 네 다소 많이 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한 2분 동안 머리를 이렇게 부리다가 다소 많이 짱맞은 굴인데 라고 아 센스가 있었어 네 이게 저희가 사실 활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그래도 팬분들이랑 되게 농담도 많이 하고 맞아요 장난으로 이게 팬분이 이제 이 피자를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언니가 어 많이 굴이다 이렇게 한 건데 어머니가 많이 먼저 굴에다가 했으니까 맞아 맞습니다 여기 뒤에 댓글은 안달렸어요 다시 그 팬이 어 뭐라고 하셨는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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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봤습니다 아 약간 좀 약간 그랬을거에요 그죠 아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비슷한데? 네 저에게 이런 순간이 올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탈룰라의 순간이 팬들은 BBG가 새로 데뷔했을 때 음원 지금 뭐 물론 한 이틀 3년밖에 안됐지만 네 어때요 팬들 반응은? 어 어때요? 굉장히 일단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뮤직비디오랑 저희 밥밥 타이틀 곡이랑 뭔가 지금까지 저희가 안해본 색깔이라서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숙소에서 음식 해먹어요? 가끔 이 친구가 지금 해먹는데 그럼 엄지가? 네 제가 원래 여자친구 때 숙소 살 땐 되게 부지런히 좀 해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숙소 와서는 멤버들도 뭐 안해주고 어휘 안 해먹고 그냥 저도 그냥 요즘에 이제 배달을 잘 애용하는 편입니다 배달이 너무 잘 돼있긴 해요 너무 잘 돼있어서 다양하죠 네 요즘에는 그렇죠 우리끼리 해먹다가는 다소 굴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다소 많이 굴릴 수가 있어요 다소 많이 굴릴 수가 있어요 아휴 저는 며칠 동안 좀 가산노동을 한 열흘 동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손이 막 이렇게 베이고 그러더라고요 뭐 했는데? 그냥 설거지하고 요리 좀 하고 네 쓰레기 안 만들려고 무슨 요리였어요? 어 그냥 저 카레를 주구장창 해먹었습니다 카레를? 네 같이 다 멤버들한테 같이 해? 아 아니요 저는 사실 아직 숙소가 있기는 한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이사를 못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해먹었구나 네 해먹는데 카레는 좀 뒀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카레는 원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주구장창 먹는 거예요 뭐죠 반찬이에요 카레 사진도 올리지 그랬어요 카레 사진도? 아 카레 사진도? 아 저는 일부러 그런 소리 먼저 듣기 싫어서 제가 그 카레 사진도 올렸어요 아 올렸어? 약간 지옥에서 온 것 같지만 맛있었던 카레라고 하면서 올렸습니다 네 오 그렇구나 네 엄지는 취미가 홈쇼핑이에요? 아 근데 이 홈쇼핑이라는 단어가 아 모바일 쇼핑도 있잖아 뭔가 옛날에 전화해서 약간 하는 그런 느낌 나서 그렇지 집에서 하는 게 뭐 오랜 느낌 아니고 네 그 약간 그 로켓 막 이런 느낌 빨리 빨리 이제 시키는 건데 그럼 뭘 시켜요? 근데 저는 막 대단한 걸 시킨다기보다 그냥 당장 당장 필요한 거를 가끔 스케줄 때문에 사러 나갈 수 없을 때 다음날 배송 오니까 너무 사실 요즘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멤버십을 딱 해서 이용을 좀 알뜰하게 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맛집 같은데도 사실 요즘은 가기가 좀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음 네네네네네네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들 많은데 네 저도 그래갖고 제 인별그램에서 그거 하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돕기 응원 프로젝트 이렇게 입소문으로 이제 유명해지신 분들은 이제 워낙에 잘 되신 분들 말고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거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갖고 시켜서 먹어보고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 그런 거 좋아하시면 제 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오 좋아요 저는 진짜 호기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가지고 그런 거 진짜 이것저것 시켜먹고 산 찌는 걸로 네 산 찌는 걸로 내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건강식 좋아해요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데요 이게 이거 닭발인데 편육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네 약간 매콤하고 맞아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안동이 되게 온거지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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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완전 맛있다는 혜진 선배님 SNS를 집 가는 길에 보겠습니다 파이딩 우리가 생각해보기 이것까지 쇼핑으로 시켜봤다 좀 특이한 거 있어요? 아 지금 생각나는 거는 사실 크게 없는데 얼마 전에 시킨 딸기가 맛있었어요 오 딸기 네 근데 뭔가 딸기가 그냥 딸기가 아니라 뭔가 품종이 되게 특이한 딸기를 그 일반 마켓 같은데 말고 막 바로? 나는 얼마 전에 시켰는데 수제에 막 이런 딸더라고 아 그래요? 맛있었어 맛있었어? 네 저는 좀 엄지가 시킨 거 보고 아 진짜 잘했다 싶었던 게 엄지가 그 촬영이 있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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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있나 이럴 때 앞머리가바를 앞머리가바를 로켓으로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또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한번 빌려 쓴 적이 있고 네 모두에게 칭찬받았어요 잘 시켰다 아 그러면 샵에 가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앞머리가바를 그러니까 약간 상의할 시간 없이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단 일단 가져가볼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사서 가져가보자 뭔가 제가 너무 늦게 생각이 났으니까 부탁드리기 죄송하잖아요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냥 사서 갔는데 뭔가 이제 헤어 언니께서도 바로 해주셔서 사길 잘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앞머리가바를 이렇게 사갖고 붙이고 네 되게 신기했어요 퀄리티도 좋더라고요 아 좋다 우리 신비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사실 취미랄 게 딱히 없는 사람인데 뭐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 저는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집순이어가지고 아 집순이어가지고 저는 모든 OTT를 섭렵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컨텐츠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돈 벌면 거기다가 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다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나도 좀 약간 그런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아 약간 뭐 시나리오를 써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거기 있는 걸 일단 다 보는 게 제일 욕심이 나고 그 재밌다고 한 거는 꼭 봐줘야 돼서 그래서 하나하나 약간 평론가 쪽도 재밌어 그러면 아 평론가 제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쓰질 못해서 잘 쓰질 못해서 그냥 보고 재밌다 하고 남들한테 조금 추천해 주는 정도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능이 있잖아요 영화 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 작품 추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 근데 제가 하면 좀 망할 거 같아요 왜 왜 가지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딱 단순해서 어 재밌다 어 이건 조금 약간 그냥 이렇게 밖에 리액션을 못 한 편이라서 진짜 재밌으면 꼭 보라고 맞아 그럼 추천 한 번 해주세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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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많이 봐갖고 많이 봐갖고 제가 그 해 우리는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거? 그 해 우리는은 그 해 우리는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가지고 정말 근데 저 뭐 넷플땡이나 네 맞아요 비즈 또 땡이나 거기나 거기서 단독 컨텐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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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그런데서 추천하는 거는 없어요? 아 그런데서는 오리지널지 오리지널 내가 그 약간 연애 프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연애 예능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알겠다 그런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뭐 한승연애나 뭘 러브캐쳐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해요 OTT를 잘 보는 편이 아니에요 엄지는 또 안 봐? 저는 그냥 사실 맥스가 두세 시간이고 그 이상 못 보거든요 영화 한 편 정도가 끝이네 그냥 영화 한 편이 약간 맥스고 진짜 많이 보면 하루에 두 편 정도인데 그래서 점주행하고 이런 스타일을 못돼요 뭐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약간 밖에 그냥 오히려 산책하고 이런 것도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신비가 이런 거 볼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 좀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 착석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보아서 최근에 이제 숙소 살면서 신비랑 같이 보게 된 게 꽤 있었는데 신비 볼 때 옆에서 같이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보는 거보단 네 같이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보는 것보다 맞아 맞아 같이 웃고 아 좋다 자 일단은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금방 빠르죠 이게? 너무 빠르네 30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특선 라이브만 오시다가 아 그... 다음에 특선 라이브 그럼요 언제든지요 자 일단 광고 듣겠습니다 자 금방 시간이 갔어요 어 비비지 여유있게 또 계획도 얘기해주시고 인사도 좀 나눠주세요 우리 초대하는 분들 오랫동안 세 분을 기다려주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새로 데뷔를 해서 이제 알찬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보여드리고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 밥 밥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저희 비비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관광도 유의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한 해 정말 알차게 쉰 만큼 올 한 해는 열심히 달릴 예정이니까요 비비지 너무 많이 보인다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아니요 올 한 해는 좀 지겨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비비지와 함께 즐거운 한 해 보내 봅시다 아 그래요 엄지 여러분 밥 꼭꼭 잘 챙겨드시고 비비지 밥 밥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비비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 밥 밥뿐만이라도 수록곡에 꽤 아주 매력적인 곡들이 많이 들으세요 많이 많이 찾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도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비비지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뷔도 하고 타이틀고 밥 밥도 나와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미니앨범 빔 오브 프리즘 무려 7곡이 들어있는 정말 알차고 푸짐한 미니앨범이니까요 타이틀고 밥 밥을 비롯해서 많은 수록곡들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알차게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니까요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컬투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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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우 에라우